엄마, 아빠, 오빠 선생님이 숙제를 대주셨는데요 여름, 겨울, 둘 중 평생 한 계절로 살아야 한다면 어떤 계절로 살 건지 그리고 왜 그 계절로 살 건지 그 이유를 적으려는데 음... 역시 겨울이 좋겠죠? 무슨 소리! 겨울보단 역시 여름이지 겨울은 추워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한 가지만 골라야 된다면 역시 겨울이지 여름은 푹푹 찌고 너무 덥잖아 아빠랑 뭔데? 아, 둘 다 열나 덥고 추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아빠는 여름이 더 좋아 역시 아빠는 나랑 통한다니까 여름은 짜증나는데 겨울이 더 좋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오빠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걸 뭘로 해야 되나요? 그냥 겨울은... 그냥 겨울은... 정말... 정말로 춥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름도 엄청나게 더운데요 여름노래 다시 나는 거 엄청 많고 근데 봄면 겨울노래 다 어떻죠? 정말 슬프죠?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겨울이 정말 구려서 그래요 그러세요? 겨울에 캐롤증 있는 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연인들끼리 추우니까 콕 붙어서 손도 잡고 콕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빠는 못해 솔로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 눈물이 나아예를... 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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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겨울 어떤 게 더 싫은지 잘 모르시겠죠? 제 발명품으로 한쪽은 겨울을 한쪽은 여름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바뀌어라 세상아 덥다 더워 아휴 더워더워 니아야 좀 더운데 붙지 말아줄래?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좀 냄새가 나는 거 같다 너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어? 우리에겐 선풍기가 있으니까 아 그래 그래 니 말이 맞다 아 옆에 있는 겨울틴 좀 봐라 어? 쟤네 좀 봐봐 어휴 아휴... 춥다 추워 그래도 두꺼운 옷 입으니까 걔 안타 그치? 에휴 전달만 해요 나쁘지 않아 어? 이게 무슨 꾸덩내야? 어? 여름쯤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요 어우 땀내봐 진짜 더러워 여름에는 맨날 맨날 빨래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네요 더러워 야... 겨울틴 봐라 더 추워가지고 바리바리 온몸에 두꺼운 옷을 입었잖아 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불편할까? 우리는 반팔티만 입으면 되는데 음... 그러게요 아허허헣 롱패드 입고 방귀 끼면 방귀 냄새가 얼굴까지 올라오는데 아허 불쌍해라 그래도 땀내내는 꽃본은 얕꽃이냐 하지만 괜찮아 여름은 서로 떨어지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꼭 껴안아줄 수 있잖아 하지만 우리 봐라 겨울은 이렇게 전기장판이 깔린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썩고 껴안아줄 수 있어서 서로 사이도 가까워지고 얼마나 좋은데요 겨울도 그리고 이불 안에서 귤도 까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맞아요 반면 엄마 여름은 좀 더 해요 팍!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기 한 줄 알아봄 모기다 모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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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옳옳옳옳옳옳 여름에 모기랑 벌레가 엄청맞쭈 하지만 겨울에 나 앞쭈 하하하하하하 하지만 괜찮거든 여름팀은 빨래가 잘 말라 빨래가 다 얼어붙었네 하지만 겨울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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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뜨거워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마 엄마는 붕어빵 꼬리먹어 내 머리부터 먹을게 먹냉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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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먹냉냉 우린 시원한 음식 먹을거거든 야야 먹자 시원하겠다 얼큰한 삼계탕 역시 여름엔 냉면이지 너 야 이런거 뭐먹지 이 집은 perseverance 이게 제일 과즙 팡팡 터지는 수박이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이런 거 못 먹지 여름에는 더워서 붕어빵 같은 거 못 먹지 붕어빵 못 먹는데 당신네들은 뻑뻑하죠 무수러기 하나도 없죠 목이 꽉 막히죠 아... 아닌데요... 땀냄새 때문에 팔이 냄새가 진동하는구만 나와, 자리아야! 아, 좋아요, 좋아! 아, 시원하나! 시원하다... 아, 근데... 어? 겨울팀은 어떡하나? 물이 차가워서 샤워도 마음대로 못할 텐데... 아니거든! 그냥 앉으시면 되거든! 우리 겨울팀은 한 달에 한 번 씻어도 냄새 안 나거든! 응? 딸... 그건 아닌 것 같아... 딸 정수리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응? 정수리 냄새가 온다! 오, 진짜네! 이 바다에는 처음 오셨나요? 내가 알기를 잘 알거든요... 헤헤헤헤... 하지만... 우리 여름팀... 여름바다에 놀러가서 물놀이를 하며... 비키니를 입은 이븐 누나와... 아주 멋있는... 핫보이들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물놀이까지! 다이빙! 웅! 언제들이 많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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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좀 부럽네... 헉! 엄마!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 우린 눈사람도 만들고 놀 수 있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 부러워 마요! 우리는 스킬 타고 보드 타고 놀면 되잖아요 간다 렛츠고 간다 렛츠고 여름에 나가서 노는 건 힘들긴 하다 햇빛을 너무 봤더니 피부도 다 타고 열사병에 걸린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 그래도 겨울보단 괜찮은 거겠죠? 그렇겠지 나가 놀았더니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왜? 들어올게요 너무 추워요 하지만 여름은 나 할 거예요 여름은 너무 더워 나 그냥 겨울티보러 갈래 나 너무 추워 감기를 낮게 하려면 따뜻한 집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리야 추워서 못 참겠죠 음...이 기분... 어? 시원해 여러분은 여름과 겨울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추워 더워 추워 뿅 구독 뿅 linguistic 무림랗 육수 gap ад요옹